네, 다섯 번째 초성입니다. 대학교 이름. 연세대! 자, 옆으로 나와요. 참백시다, 또. 또 참백시다. 이 게임 평정하다, 우리가. 우리가 1, 2, 3등 하자. 우리가 1, 2, 3등 하자. 아, 근데 얘네도 너무 쎈데? 여섯 번째 초성입니다. 지수. 화장실! 네, 마지막 초성입니다. 백현! 백현! 양재물! 아, 진짜. 끝났네? 오케이, 백현은 또 우승. 똑같이, 똑같이 1, 2, 3. 마지막 게임은요, 순간포착이고요. 한 문제당 100점은 30점입니다. 너무 쎈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럼 3개 맞히면 다 욕돈당하네, 우리? 연습 게임이에요. 원래 연습 게임은 쉬운 거 해줘. 태현! 아니, 한 번 틀리면 안 되는 걸로 하자. 쉬운, 쉬운이. 코코고코코밥. 오, 비슷한지 땡. 아니, 고자는 맞거든. 한 번 더 보자, 한 번 더 보자. 그래, 봐, 봐, 봐. 나 바로 할 수 있어. 수빈! 몰라, 몰라. 콕콕, 우, 콕콕, 우. 와, 100점. 근데 상실적 너무 쎈다. 100점. 따풀? 우와, 뭐냐? 진짜요? 봐봐요. 와, 진짜네. 시민, 야구공. 야구공. 아, 이거. 아이 됐어 순이 발표하겠습니다 다행이다, 그래도 하프라인이 들어왔다 아이, 시윤이 씨 저거 그거다, 초성 게임인데 다섯 개야? 초성 키즈, 초성 키즈 야, 돈을 우리가 내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주는 거야? 아, 난 또, 아, 그래 오케이 초성 게임인데요 네 영화 또는 노래 제목 맞추는 거 네, 더 해요, 더 하자 아니, 우리가 상관없는데 저쪽에 돈이 있어야지 아, 우리가 아까 아, 우리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딱 해서 소요되면 하나, 둘, 셋,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 오케이 아, 조용히 하고 생각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자 경수랑 민석이 형 먼저 건 한 번 주자 그래 안 했으니까 우리 둘이 해볼게 열심히 해볼게 네 안 뺏겠는데 어? 뭐지? 저거 어? 와 아, 일단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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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생각만 해 생각만 해 생각만 해 지금 아는 사람이 있어, 저거?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얼굴, 장례 우리가 영광이 있어? 우승이 형 영광이 있다고? 아니, 알겠어 좀 알겠는데 딱 뒤에 날나리밖에 모르겠어 찬제! 디오 아, 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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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오 디오 아, 디오, 디오, 디오 앞구종 날나리 오, 그래 네, 이후로 먼저... 하나, 둘, 셋, 넷, 다이어, 일곱, 여덟 다같습니다 3일차 여행, 오늘도 사다리 해제를 건 기상 미션을 할 거예요 오늘은 2대6 킹마다 사다리 미션이 다 달라요 그래서... 2대6 킹마다 사다리 미션이 다 달라요